적벽에서 조조의 대군을 물리친 우리는 황제의 명을 받아 조조를 추격했다 그러던 중 큰 폭풍을 만났고 많은 병사와 배를 잃었다 내리치는 번개와 성난 파도에 정신을 잃은 나는 눈을 떠보니 어느 해안가에 떠밀려와 있었다 날씨 좋다 속이 뒷 그 사례가 부족하다고 그들을 나의 팔아... 장수 버튼을 눌러보세요 장수를 출전시키세요 유비 살려!!! 장비 살려!!! 내가 구할 뻔... 어? 날 좀 구해 주시... 날씨가 더 전이 DF 날씨가서나 사롔 날씨가 좋네 에헴! 조람이 구해주신 은혜 요걸로 감겼어 받아주시구랴 이것은 보통 용이 아니지요 아 부끄러운 모양이구만 망치로 살살 두드려서 앗 뜨거 이곳에서 용 용은 고유 머리에 사라졌어 감히 어떤 알을 되찾... 알은 내꺼라 도망진 것들 생산 조재력 활용 공명 초당 2의 에너지를 얻습니다 에너지로 스킬을 사용해요 드래그에 스킬을 써보세요 스킬을 사용해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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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녀석은 어떤 용어로 나울러니 이것도 인연인데 말 한번 통쾌 좋소 참 어허허허허허 이 지랄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팍 전술은 그런거에요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장비를 장착해보세요. 나의 업적은 역사에 기록되리라! 추천 장비를 사용하세요. 약 일ня의 체험 Atty transport. 제mbol을 기억해 보세요. 튼튼한ceren As-Eaireyy입니다. 아 , 랩다이 계속됩니다. 예전의 중상 neighborhoods... 전쟁, 그것은 용의 알이 발견되며 시작되었지 알을 얻기 위해 각지의 군웅이 일어났고 가장 강한 열 개의 알이 천하에 흩어졌다 만일 그대가 모든 알을 얻는다면 천하를 통일하리라 다시 말하는 경험을 알아보고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실거죠? 귀찮고 귀찮게... 귀찮아... 귀찮지만... 관리 한 병 operating distinguish menu 많이 물어보라 귀찮은 물vertendi 저는 아직 안 됩니다 귀찮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네만 믿겠네, 조슨생! 근데… 오늘은 드래곤 2부제 때문에 운전이 안 되는데… 걱정하지 말라고! 유, 비, 구, 추리, 스니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